어떻게 나오나요? 저 요즘 귀여운 민지에요. 사투민지? 거짓말 안 잡으세요. 아, 너무 잘해주세요. 어떻게 해야 되니까요, 여러분. 아무래도 이런 걸 보여주면 가운데로 나와야겠죠? 네, 이제 빨리 들어오시고요. 네. 그럼요, 나도 섹시하게 보길래요. 아, 그리고 이쪽에 너무 밀지 마세요. 지금 다치시면 안 되셨습니까? 열심히 즐겨야 되는데. 아, 어떡하지? 여러분, 컷다운, 컷다운. 자, 그러면 바로 다운 꿈 들려드려야죠. 들려야죠.